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완전히 갖고 노네요.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진실하회위원회에 여당 몫의 의원을 합의를 해놓고 그걸 이제 아마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버린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민주당 사람들도 크게 나무라고 싶지만 상대방이 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한께도 사자성으로 다 좌업자득이다. 다 자승자박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보니까 여야가 이제 본회의 전에 합의한 진실하회위원 부임을 한 명입니다. 자기 이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진실하회위원 이런 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예산 쓰는 데죠. 부결시켜 버리자 국힘이 저는 퇴장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하회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 위원천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천한 이재봉 진실하회위원회 위원선출에 대해서 재석의원 269명 가운데 부결 147명 기껀 7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선임이 부결되자 여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은 30분간 정예를 선포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번복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엿먹어라 이야기죠. 감히 민주당 당대표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그래 엿먹어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엿을 먹일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야 박홍근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중랑군을 출신일 겁니다. 다 퇴장해. 국민의힘 집단 퇴장 이유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4.15 총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재검 표장을 봤던 권호영 변호사가 위에 잘 적었네요. 선거 사기의 산물. 이게 국민의 국회냐 선거 범죄자들의 국회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입니다. 건성동 씨나 주호영 씨나 정진석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입을 그냥 꾹 다물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겠습니까 그게 눈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박홍근이 다 퇴장해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세상 살면서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고 무슨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에서 후보자 한 명을 올렸으면 그동안의 오래된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부결시켜버리면 어떠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민주당은 심자랑 행포입니다. 의회 파괴주의자 반칙이자 비신사적 행태입니다. 선거를 훔치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들 진짜 잘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정도로 물매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더 당할 거다 하면 당신들 봐라. 앞으로 얼마만큼 당신들이 당하는지 그냥 나는 관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공함 치더라도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면 돌파할 의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화가 참 많이 난 모양입니다. 화 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인데 그 다수당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수문은 그냥 약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당할지 본인들이 당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만큼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 참 아찔하죠. 그러나 끝까지 사람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집단체면에 빠진 것 같아요. 아주 큰일인 겁니다. 갖고 노는 겁니다. 정진석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야만의 국회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결이라는 칼이 춤추는 야만의 국회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수결이 어떻게 된 나라는 문제 건헌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탓질 안 하겠다 해결 안 하겠다 그 순간 이미 대한민국은 x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수모를 백 번 천번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한 이재병 우상대 교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항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인사안까지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헌정사의 새로운 의회 폭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의회사의 폭거 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한 이재병 위원만 부결시키고 자기 당이 추천한 인사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오동석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인물이고 허상수 교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발표한 사람이고 이상훈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는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사진이라고 비난한 민변소송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이상훈 변호사는 광우병 촛불기 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국정의 한축인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계략의안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진석 의원의 옳은 이야기지만 당신들이 다수당이 어떻게 됐냐 문제에 침묵하는 한 당신들은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거다. 당신들의 그 비겁함과 당신들의 그 안일함과 당신들의 그 불성실함과 당신들의 그 불법적인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참 한탄스러운 얘기죠. 더욱이 정진석 위원장은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기 분류기 일면 전자투표기의 오류 문제를 찾아낸 그런 투표 참관인 덕택에 당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수연 씨가 당선됐죠. 거의 박수연 씨가 100% 당선된 건데 거기서 발각이 돼 가지고 몇백 표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그 업보 당신들의 그 죄과 당신들의 그 비겁함 때문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거다 이야기죠. 야 박홍건이 다 나와 다 퇴장해 소용없다는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의 산물 이게 국민의 국회냐 선거 범죄자들의 국회냐 그러나 너희들은 다 공범이다. 아무도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2월 13일 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두 건의 책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다 알 겁니다. 선거가 이제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아마 보좌관들 시켜 가지고 사서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다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끝까지 침묵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항의해봐야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가짜들이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으로 아마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